어디에... 한번 차례로 가볼까? 바퀴 둘러보고 오라고, 갓츠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피할 곳이 존재할까? 함부로 다가오면 갇힌다고 단번에 꿰뚫어주지 천둥과 번개... 그리고 날카로운 길을 조심하라고 이따가고, 그의 나이 입을 잉을지 내밀고, 그의 나이 입을 잉을지 그의 나이 입을 잉을지 저의 그의 나이 입을 잉을지 그리고 난 이 입으로 도 안개가고 이렇게 말하고 단번에 꿰뚫어주지 함부로 다가오면 다친다고